러바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나무들 월동 준비를 하는 날인데요 이건 감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는 남부수종이라 아직은 중부지방에서는 조금 동해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심은 지 약 3,4년 정도는 이렇게 집으로 월동 좋은 작업을 해줘야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올해 여기서 감을 3개를 따서 먹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감들이 잘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년에 감이 잘 열려서 맛있게 되면 우리 바오 가족들이 감을 먹는지도 한번 봐야겠어요 감나무 두 그룹 월동 작업으로 오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내년 봄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어제 농장에서 추위에 약한 나무들 지프로 보온제를 싸주는 거 그러셨죠? 여기도 이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바오가 먹는 실외 풀장인데 물이 없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수도관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실내에서만 먹게 돼요 그리고 이 대나무들도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프로 하단부를 다 싸주고 월동 준비를 했답니다 내년에는 여기가 더 대나무가 멋지게 어우러져서 우리 러바오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멋진 풍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러바오의 잠자리가 자주 바뀌고 있네요 2번방 왼쪽 구석에서 잠을 잤었는데 이제는 저쪽에 3번방 아이바오 방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바로 잠을 자고 있어요 최근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아이바오 방쪽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휴 은걸이 이쁘게 성을 쌓았네 오늘 밤에 계속 저기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은걸이가 저쪽에 있다는 건 저기서 잠을 자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사님 나 출근해서 불을 켰다고 일어났네 금방 자고 있었는데 아휘사님 몸에 묻은 게 뭔가요? 응가 아닌가요? 아이고 우리 러바오는 러바오는 좀 깨끗하게 잠자리를 관리하는 반면에 아이바오는 원래 주변에서 싸고 빨고 뭉개고 이런 현상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푸바오가 누구를 닮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휘사님 아직 잠이 덜 깬 듯 예쁘게 앉아서 잠정리를 하고 있네요 잘 잤어? 잘 잤어? 해바오? 해바오 잘 잤어요? 아아 러바오 러바오 일찍 일어나서 대나무 먹으니까 예쁘네 응? 오늘도 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대나무를 먹으니까 예뻐 러바오가 요즘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식성도 좋고 잘 먹고 있어서 아주 예뻐요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옳지 아주 좋아 많이 드세요 어? 푸바오 빨리 그렇게 누워서 먹을 거야? 응? 어떻게 누워서 먹어? 대방 여기가 엄마가 여기서 너를 나왔던 곳이라고 아이 좋아 시원해 엄마도 예전에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낫기 전에 할부지랑 놀던데 알겠어?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변함 먹어 이제 이거부터 먹어 엄마야 혼자 사니까 살 만해? 응? 엄마도 혼자 있고 할부지도 가까이서 못 만나고 응? 아이고 그래도 부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너무 대견해 에이 며칠 됐어 에잉? 그만 그만 더 해달라고? 안 돼 부부가 대낮 먹고 조금 이따가 엄마랑 도대하자 밖에 나가자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부부가 잠겨? 아이고야 부부가 너 또 물 만졌구나 물통 속에 손 넣어가지고 물 만졌어 발바닥에 털이 다 나있고 그냥 패드로 이용되는 이 부분만 털이 없어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추위에 잘 긴들 수가 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의 구조가 다른 곰들과는 다릅니다 푸바오는 어리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패드가 보이는데 러바오나 아이바오 정도 되면 이 패드에 긴 털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뒷발도 자세히 한번 볼까? 에잉? 푸바오 나올 준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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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꼼지락 다 듣고 있는 거 알거든 러바오가 요즘에 아이바오가 그나무를 먹는 게 엄청 좋아졌어요 아이바오는 약간 편식을 보이는 생 라바오는 이파리를 아주 깨끗하게 두질당기지 않고 먹는 그런 특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바오가 아주 잘 먹는 인원이기 때문에 푸바오, 러바오, 아이바오 품으로 해놈을 먹은 양에서 주문해 주세요 와 어서 얼만 것보다 맛있게 잘 먹어있네 아이바오 일어나셨죠? 오늘 많이 늦잠을 주무셨네요 늦잠을 많이 주무셨어요 우와 잘 잤다 옳지 옳지 잘 잤고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옳지 옳지 아이 잘했어 아이바오 이제 내려와 옳지 러바오가 대나무를 잘 먹고 지금 내려가서 물을 마신 다음에 아이바오 쪽을 향해서 통로에서 잠을 들었어요 어제까지 없었던 행동인데 아이바오 쪽에 냄새를 맡으면서 그쪽에서 잠을 잔다는 건 특이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지난주에 세월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호르몬 수출이 얼마가 나올지 예의 주지하고 있어요 러바오에 어떤 겨울철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예의 주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기 조금 자다가 어 셀타 위로 올라가 잤는데 오후에도 바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푸바오를 위해서 당근을 이제 달아줬는데 푸바오 어떻게 먹을지 아이고 아이고야 한방에 대나무를 휘어잡고 당근을 맛있게 오잇! 빠져버렸네요 아니 대나무에 꽂아줘서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푸바오가 힘이 좋아서 한방에 당근을 빼먹는 것 푸바오 푸바오 대단해요 당신을 새로 등극한 먹방계의 여신으로 추대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이바오 러바오 푸바오 변량이 러바오가 10키로 초반대 아이바오가 10키로 중반대 우리 푸바오는 16키로를 넘었어요 엄마나 아빠보다 자그마치 거의 6키로 이상을 더 대변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성을 보이고 있어요 푸바오가 요즘에 푸바오 일어나 좀 오라 한강은 1, 2, 3, 2, 3 1, 2, 3 1, 2, 4 1, 2, 3 1, 2, 3 1, 2, 3 1, 2, 3 4, 2, 1 2, 2, 3 1, 2 2, 3 2, 3 3 안 들어가. 할부지 자꾸 보지 말고 전화 먹는데 집중하세요. 아 할부지는 추워서 들어가야 되겠다. 아 이봐. 팔베개하고 자는 거야? 안 자네. 아 이봐. 팔베개하고 예쁜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 예쁜데? 아 이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자 푸딩 신곡을 한 주간의 영상 잘 보았죠. 러브하오가 뭔가 행동들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러브하오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판다들이 이렇게 계절을 잘 느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계절을 명확히 잘 느껴야 정확한 번식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러브하오가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건강하게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파이팅해요. 자 푸딩 신곡들 파이팅!